오늘은 크레스티드 개코 집 옮겨서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일단 이걸 밑으로 내리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파랫어가지고 가벼쩡 여기 있는데 저번에 영상 찍었었나? 알았었나 어쨌든 이쪽에 옮겼습니다 초점 왜 이렇게 안맞아 여기 있네 커보이지만 사실 새끼손가락 이 정도 이 정도만 하다 여기 슈퍼푸드는 아직 안맞아졌고 외국니팡 하면 점프하는데 어 다시 초점 됐다 초점 왜 이렇게 안맞지 어쨌든 청리도 해줬고 올라갔다 그리고 이 분무기로 물을 뿌려줍니다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은데 아뇨? 이걸로 두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키우는 강낭콩이 조금 자랐습니다 점프에 여기있는 동갑이 먹었는데요 어제 여기는 동갑이 먹었는데 가지마 진아 하지마 괜찮아요 피우기 피우기 뱉 오늘 기은 다 닫았고 다시 열어준 위에도, 아 위에도 보여주자. 위에도 이렇게, 이렇게 잠금장치를 찾은 다음에 이런 좌석으로 이렇게 열 수 있고 어? 어떻게 된거지? 고장난거 같은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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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문을 닫고 해보자. 잠시 약간 스킵? 어, 됐다. 문 닫고 하니까 바로 되더라고. 아 따C! 왜 이렇게 안되냐? 지금, 옛날에 이걸로 붙였었는데, 이제 입구만 하네. 오, 두배. 장지는 잘 지내는지 보여줄게요. 기뚜라미 새로 한통 샀습니다. 아 따C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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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됐다! 여기 기뚜라미 한번 다시 샀구요. 이쪽! 이쪽도 장지 두마리 잘 있지요? 창지 두마리! 감사합니다.